뭐야 쟤 그 방금 일어났대 대박 야 나 볼래? 나 어둠의 자식들이야 지금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낮 낮 4시 반인데 근데 어떻게 지금 일어나냐?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일어나냐? 나도 아까 12시 반쯤 일어났다 브이로그 브이로그 저기 뭐야 몇 시 일곱 시 일곱 다섯 시 여기 시간으로 만 만 관 만관부 아니야? 네 제이크가 만관부래요 만 관부가 아니라 만 관 관 저게 매력이지 그래 만관부 그래 만관부